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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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있어? 무슨 일 있어? 비타민이 필요해서 이 기간에 비타민이야 왜? 무슨 일 있어? 정민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요즘 얼굴 보기 힘들더라 일은 무슨 신경쓰지 말랬지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누가 신경을 쓴대 너한테도 내가 비타민이었으면 좋겠다 바라보기만 해도 나도 힘이 팍팍 솟아나고 근심 걱정 싹 사라진 비타민 비타민이 아니야 비타민이 아니야 비타민이 아니야 아휴 비타민 아휴 힘이 돼 그리고 한글자막 by 한효정